대통령이 이제 막 체코에서 갔다 와서 오늘내일은 신문들이 대통령 잘한다고 막 도배질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당신이 왜 독대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신문들이 독대 얘기로 다 들어차고 대통령이 체코 갔다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다 무척 벌었다고 화를 냈다는 저 옆에 앉아 계시는 김상규 청장은 공무원 출신이세요 관료 출신입니다 청장 조달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시죠 근데 막 웃었어요 사실은 비즈니스라는데 대통령이 소위 우리 우스갯소리로 낄낄빠빠라 그러잖아요 낄때 끼고 빠질 땐 빠져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전 전체의 수주 진행 경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도 많고 협상할 대목도 많고 가격을 정해야 되고 원가구조를 정해 가는 여러가지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가서 권력을 실은 뭔가를 해놓으면 정말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예를 들어서 한수원 회장이 한수원 사장이 가서 마지막 협상을 하면서 가격을 협상을 하는데 얼마 이하로는 절대로 안 한다 얼마 이하로 만일에 우리에게 덤핑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포기한다 라고 한수원 사장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협상할 때는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납쳐 가지고 이 사업 좋다고 한국하고 체크하고 원전 동맹을 한다고 저렇게까지 더더러 놓고 가면 한수원 사장은 협상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걸로 대통령 치적이나 자랑하고 한 이틀 동안 신문들이 도배질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금 청와대는 며칠 먹고 살자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고 살면 되는 겁니까? 적어도 정규제 TV는 원전 건설하는 걸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공 실패에도 가봐야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던 회사에 이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노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구경을 다닙니다 시차를 다닙니다 가보면 정말 이 사업이라는 것은 늘 실패의 수많은 가능성과 성공의 가냘픈 길을 뚫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뒤에서 절대적으로 보고를 받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그야말로 지켜봐주는 냉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훨씬 많다 물론 그냥 간 것은 아니겠지만 다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고 갔겠죠 그냥 무턱대고 가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이걸 언론이 막 떠들어줘야 되고 대통령이 치적이 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욕 나오죠 미쳤나? 욕 나옵니다 가슴이 막 뛰죠 욕이 저절로 막 나옵니다 이 사람 미쳤나? 오늘 이 광고는 조선일보 광고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찬물 뿌리는 일부 국회원들이 민주당이죠 폭거를 규탄한다 가구 1, 2, 3, 4, 5 민주당에 보내는 질문입니다 원자력 지지 시민단체 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좋은 거리입니다 좋은 거리고 좋은 포인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1kW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57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REC 포함해서 240원 리사이클링 하는 거 57대 240 5배 차이요 IAE의 자료는 1kW 전기 생산에 따르는 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자력은 10g 태양광 발전은 54g 역시 5배 이상 차이요 야당 국회의원은 2012년부터 제주도 동남쪽 가파도에서 240억 원 주민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투입해 시작했던 재생에너지 R200 리사이클링 100%죠 R200 실험이 무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들은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손잡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 체코 원전 수출이 정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손잡고 있는 당신들 아니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딴지를 그는 걸 보고 조금 과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원래 그게 야당이 하는 일입니다 원래 야당이 하는 일 야당은 그런 걸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민주주의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저분하고 더럽고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싫은 말을 계속 해대고 쪼아대고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김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저는 원전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50가지 죄목이라고 정리할 때 원전 폐쇄도 그 죄 중에 하나였어요 무식한 원전 폐쇄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영화 보면 그냥 뻥 갑니다 영화를 보고 원전 폐쇄도 50가지 죄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글에 쓴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지금 아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민주당 중심으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도 있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것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효율이 아주 그래프가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와의 비교치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무언가 독자적으로도 정부의 보조금, 아직은 보조금이 필요합니다만 상당히 어떤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에 접근해가는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포기하면 안 곤란하잖아요 재생에너지에도 지금은 완전 단절이거든요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원전 단절, 재생에너지만 한다 지금은 원전은 다시 시작, 재생에너지는 아예 단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 단절 세고 완전 단절 세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국가라는 게 영속성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